공직선거가 이래서는 정말 안 되는 거죠 어제 보시다시피 이거는 선거가 아니고 그냥 사기지 않습니까 부산시장 선거에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 김영준은 플러스 6.7%로 사전투표 득표수를 몰아주고 박영준은 빼앗고 마이너스 6.4%입니다 이렇게 조작한 것을 조작값을 찾아내 가지고 그걸 수정하니까 진짜 득표수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가짜고 선관이 발표된 자료고 이거는 진짜지 않습니까 이게 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선거를 2017년 대선부터 계속 해오는데 이걸 대한민국 사회가 못 고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해운대구에 그렇게 뭐죠 선거 부정 없다고 길길이 날 때는 하태경이 보시기 바랍니다 박영준이한테 7%를 빼앗아 가지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함께 7.1%를 대해줬네 7%는 값이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7% 차이가 이렇게 사기를 다 친 겁니다 전산을 조작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좌우대칭에 이렇게 큰 차이값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조작을 안 하니까 미래당 손상호 후보처럼 그냥 다 수치가 작지 않습니까 차이값 수치가 이렇게 조작한 것을 제이아 전문가가 급섭을 해 가지고 사전투표 조작 공장을 찾아낸 다음에 사전투표 조작 공장의 핵심인 조작값을 여러분들 끌어내 가지고 그것을 적용해가 다시 원위치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바꾸니까 여러분 선거가 이렇게 아주 작은 값의 차이값이 좌우대칭이 아닌 그런 값이 나오잖아요 이게 정상선거지 않습니까 이런 짓을 하고도 뭡니까 수사 한 번 안 받고 다 뻥뻥하고 잘 살리니까 대통령은 막으려고 합니까 잘생기고 머리 좋으면 다 합니까 술법대 나오면 다 되냐고요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데 고칠 의지가 전혀 없으니까 무슨 외교성과 뭐가 외교성과입니까 다 쇼지 이게 서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서울은 더 확실하게 조작을 해 가지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플러스 10% 마이너스 9.3% 이게 거의 예술작품입니다 공산품 공산품 대한민국의 선거사물 담당한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놓은 자료라는 것이 거의 공산품이자 제조품이자 예술품이자 사기 조작범들이 아니면 만들어낼 수 있는 작품을 만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세상에 선거를 했는데 사전투표하고 당일투표가 10%나 차이가 납니까 이런 짓거리를 해놓고 국민들 보고 이게 선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정말 나쁜 인간들인 거죠 인간들이 인간이 아닌 거죠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컴퓨터로 딱 돌리면 조작값이 딱 포착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조작값을 적용하니까 여기 보시죠 청운효자동 관내 사전투표 보시기 바랍니다 박영선이 청운효자동에서 선거안이가 1296표를 사전투표에서 관내 사전투표에 받았다고 했는데 이걸 진짜 이런 컴퓨터로 분석해 보니까 오세훈이 함께 몇 표를 빼앗았습니까 286표를 빼앗은 거 아닙니까 그러고 박영선이는 원래는 1010표밖에 못 받았는데 1296표를 받았다고 뻥을 친 거 아닙니까 오세훈이는 청운효자동이 952표를 받았다고 선관위가 분명히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몇 표를 도덕질한 겁니까 286표를 도덕질한 거 아닙니까 원래는 오세훈이가 1238표를 받았는데 286표를 도덕질 당해 가지고 952표라고 선관위가 발표한 거죠 다 선관위 자료가 뭡니까 다 조작이 됐다는 겁니다 세금 먹고 할 짓이 없어 가지고 특정 정치 세력의 이름들 부역을 하면서 선거 데이터를 다 조작을 해서 발표하면 그게 대역죄를 저지른 거지 그게 뭡니까 그게 역적죄가 아니고 뭐냐고 말입니다 사직동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직동은 또 어떻습니까 사직동은 박영선이가 1744표를 받았다고 선관위가 공식표를 발표했는데 여러분 진짜 구해보니까 사직동에서 몇 표를 여러분들 빼앗았습니다 863표를 박영선이가 받았다고 발표했는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621표밖에 못 받았는데 오세훈이 함께 242표를 좀 빼앗아 가지고 621표 더하기 242표를 하니까 863표가 된 겁니다 오세훈은 사직동에서 808표를 받았다고 이렇게 선관위가 발표했는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1050표를 받았는데 전산조작을 통해서 242표를 빼앗아 가지고 808표밖에 못 받은 것으로 선관위 관계자들이 발표를 한 거죠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국민들이 오세훈이한테 여러분들 4.7 보궐선거에서 사직동에 1050표를 줬는데 선관위가 선거 조작을 뭡니까 전산조작을 해 가지고 1050표에서 242표를 빼앗아 808표라고 발표하고 242표를 여러분들 뭡니까 전산조로 누구한테 돌려줍니까 박영선에게 돌려준 겁니다 국민들이 표를 던졌는데 그 표를 도독질을 해 가지고 박영선에게 표를 준 겁니다 전국의 모든 장소에서 뭐죠 이런 짓을 한 겁니다 국힘당 후보 표를 다 빼앗아 가지고 여러분 이게 4.7 보궐선거입니다 그런데 이런 짓을 뭡니까 윤석열이가 등장하고 난 6월 1일 지방선거도 같은 짓을 한 거 아닙니까 정말 나도 참 보면은 이것들이 정신들이 있는지 이게 짐승인지 아니면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관외 사전투표 보시기 바랍니다 선관위와 박영선은 4.7 보궐선거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2218표를 받았다 우편투표를 2218표를 받았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2218표가 아니고 1,466표밖에 못 받았는데 못 받았는데 선관위는 2218표를 받았다고 이런 발표한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한 겁니까 오세훈이 함께 30% 오세훈이 사전투표 득표 30%인데 752표를 우편투표를 빼앗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박영선에게 수시원 넣어 가지고 2218표 더하기 7502표니까 1,460표가 되는 겁니다 오세훈이는 2,508표를 받았는데 그냥 가만 앉아 752표를 빼앗겨가 3,260표를 받았는데 2,500,800 완전히 뭡니까 선거가 선거가 아니고 그냥 뭡니까 완전히 이게 조작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면 종로구의 30% 도덕질한 거 아닙니까 나오잖아요 오세훈이가 사전투표에서 15,954표를 받았는데 그중에 30%인 4,786표를 빼앗아가지고 박영선이 홀까닥 해가지고 먹어버린 겁니다 그럼 오세훈이 빼앗긴 이 4,786표는 얼마냐 총 득표수 가운데 오세훈이 표에 14,40%를 빼앗은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선거를 다 만들어가지고 정상선거에선 34%를 박영선이 받아야 되는데 사전투표 득표를 48%에 끊기게 한 겁니다 이게 전국에 다 일어난 겁니다 서초구 한번 보시죠 가장 보수 성향이 강한 데입니다 여러분 이게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입니다 이게 다 조작이 돼 있다는 겁니다 후보자별 득표수 거소투표 관외사전투표 서초일동 관내 선거일 서초이동 관내 당일 쫙 돼있죠 이 표가 딱 여러분들 뭡니까 조작해서 만든 표를 국민들에게 발표를 해가지고 당락을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야전문가와 딱 분석해보니까 그냥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붉은색이 뭔가 아니까 동별로 여러분 이 붉은색이 바로 차이값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 득표일 여러분 박영선 보시기 바랍니다 플러스 10 플러스 8 플러스 10 플러스 11 플러스 8 플러스 11 플러스 8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일과 당일 득표 득표일에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가 나온 겁니다 다 전산조작을 한 겁니다 오시오니 마이너스 9% 마이너스 7%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7% 이런 수치는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서초일동의 동민들이 다 정신줄을 놔도 이게 나오기가 힘들죠 사전투표 득표일과 당일 투표 득표일이 거의 비슷해야 되는 거죠 그걸 다 조작해서 붉은색 보시기에 붉은색 차이값입니다 동별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 득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했는 거 아니까 동별로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동별로 오시오니 받은 사전투표 득표 수에서 30%를 훔쳐가지고 박영선에게 전달하는 전산 프로그램을 돌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미친 그래프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이 10% 8% 10% 이런 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뚱뚱한 그래프 민주당은 다 불러 쓰고 오시오니는 여러분 국힘당은 다 마이너스고 이렇게 산수 수학도 아니고 이런 산수가 나와도 대한민국의 식자층이나 정치인들이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그러니 나라가 망한 거죠 나라가 망한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팔짱 끼니 보기만 좋든 팔짱 끼고 이런 것도 다 좋죠 다 그냥 엑스트라입니다 여러분 이게 21%를 조작한 겁니다 뭐의 21%입니까 사전투표 참가자수의 21%를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여러분 이 미친 짓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간의 자료입니다 박영선 사전투표 득표율 33% 당일 투표 득표율 23% 사전과 당일의 차이가 10.5% 납니다 이런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오세훈 사전투표 득표율 65% 당일투표 득표율 75% 마이너스 10.1% 이렇게 큰 차이값이 어떻게 나옵니까 10.510%의 표를 빼앗아 가지고 10.510%의 표를 대해준 거죠 이거는 뭐 나라가 이게 뭐 그래서 여러분들 놀랍게도 서울시 중구에서는 20%를 빼앗았고 종로구에는 30%인데 놀랍게도 이런 서초구에는 15%를 빼앗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다른 겁니다 부산은 4.7 보궐선거에서 대략 10%를 빼앗았고 10%를 빼앗고 10%를 더했으니까 총 20%를 했는데 지금까지 보니까 서울시 중구에서는 오세훈표를 20% 빼앗고 종로구에서는 30%를 빼앗았는데 서초구에서는 15%를 빼앗은 겁니다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러면 지 마음대로입니다 그냥 지 마음이 되는 대로 뭡니까 그냥 조작감 너가 다 숫자를 만든 겁니다 다른 데는 일치에 손을 안 댄 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자기가 얻은 표수기에서 서초구에서 9.64%를 빼앗긴 겁니다 그거를 누가 가져갔습니까 박영선이 가져간 거죠 그러니까 총 조작률은 오세훈이 받은 표수의 15%의 표가 이동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가지고 아까와 똥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조작법이 나중에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관위 자료 가운데 군수호 후보들은 다 빼고 박영선하고 오세훈 만 여러분들 하고 이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조작값이 15%가 나온 겁니다 2021년도 4.7 보궐선거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는 오세훈 표를 15% 훔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관외 사전 투표에서는 박영선이 4,486표를 받았다고 선관위가 발표했는데 이게 다 가짜라는 겁니다 오세훈에서 빼앗은 1,096표가 박영선에게 더해졌기 때문에 4,486표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박영선은 실제로 몇 표를 받았느냐 여기 나옵니다 3,389표를 우편투표로 서초구에서 받았는데 오세훈 함께 빼앗은 1,097표입니다 반올림 해가지고 1,097표를 대가지고 박영선 함께 4,486표를 만들어준 겁니다 오세훈은 선관위가 우편투표에서 조구에서 7,312표를 받았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 이 수치는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수치가 어떻게 나왔냐 오세훈이 1,097표를 빼앗긴 겁니다 오세훈이 진짜 받은 것은 8,409표를 받았는데 전산 조작을 통해가지고 1,097표를 빼앗아서 박영선한테 줬기 때문에 본인이 받은 8,409표 가운데서 1,097표를 빼기 위해서 7,312표라고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국민들이 던진 표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선관위는 모두 다 가짜 이름뜻 득표수를 발표한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오세훈이 진짜 받은 표에서 서초구 같은 15%를 조작한 표수를 빼낸 다음에 그것을 박영선한테 더해줬기 때문에 훔친 것만큼 대했기 때문에 총 득표수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다만 두 후보 사이의 득표수가 오세훈은 줄어들고 박영선은 높아진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선관이 발표된 자료가 전국에 다 2017년 대선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가짜라는 겁니다 만들어낸 숫자라는 겁니다 만들어낸 숫자기 때문에 조작 공장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조작값을 조작값을 만들어낼 수 있고 조작값을 찾아낼 수 있고 조작값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표를 훔치거나 더하기 이전 상태로 그대로 복원이 가능한 겁니다 진짜 후보별 득표수가 진짜 후보별 득표수를 이용해가지고 조작값을 활용하게 되면 선관위의 선거 데이터에 조작된 값을 또 복원, 재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재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뭐죠? 전산 조작을 하지 않으면 재현이 불가능합니다 전산 조작을 하지 않으면 자연수기 때문에 랜덤한 숫자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재현이나 복원이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거를 다 도덕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3구 대통령 선거 3구 대통령 2021년도 4.7 보궐선거에 서울특별시의 서초구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오리지널 데이터입니다 후보별 득표수 여러분 이게 육안으로 보면 멀쩡하죠 이걸 컴퓨터로 분석해보게 되면 다 가짜인 겁니다 가짜란 게 뭔 이야기입니까? 프로그램을 이용해 후보별 득표수를 동별로 다 만든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뭐죠? 동산화에 있는 투표수 레벨로 다 만들어낸 겁니다 육안으로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를 분석해보니까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20%의 오해온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를 다 빼앗았고 동별로 종로구에서는 30%를 빼앗았고 서초구에서는 15%를 빼앗은 겁니다 이게 발각이 된 겁니다 이게 이거를 발각하는 것을 두고 우리가 뭐라고 저는 뭐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 아닌가 사전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공장 제조공장을 급섭해가지고 제야전문가 그냥 압수수색 없이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이런 이 선거 데이터 그 뒤에 비밀 공장이 있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게 그 공장에서 이런 데이터를 다 생산한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다 돼지개라고 보기 때문에 돼지개가 꿀꿀꿀꿀 멍멍멍멍 이렇게 하지 뭡니까 이걸 모를 거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 그 돼지개라고 생각했던 사람과는 돼지개가 되기를 거부한 제야전문가가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분석을 쫙 해보니까 뭡니까 그 사이 쫙 한 뭡니까 관계식이 찾아진 겁니다 오세훈의 표를 빼앗아가지고 박영선한테 넘기는데 그 관계식의 핵심은 조작값 조작값이 다 다른 겁니다 4.7 보궐선거의 부산시에서는 10%의 조작값을 적용해가지고 총조작규모는 20%인 거죠 종로구는 뭡니까 30%니까 총조작규모는 60%를 조작한 겁니다 중구는 뭡니까 20% 빼앗아가지고 총조작규모는 40%로 조작한 겁니다 여기 서초구는 뭡니까 15% 곱하기 2니까 30%를 조작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짓을 한 거죠 그 사람들은 만세했을 겁니다 그냥 땅땅땅 해가지고 뭡니까 50% 몇 표 승리하고 나면 쪼잔하게 분석 안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 역적들입니다 이렇게 이러면 딱 걸려든 겁니다 김건희가 뭐 육영수가 되고 뭐 육영수 뭐 발치에 딱 따라가겠으면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런 게 뭐 치중하니까 죽을 고생을 앞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권희봉님처럼 데이터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숫자 숫자가 숫자는 진짜 피 눈물도 없는 겁니다 김영수 이야기도 안 들어주고 그 다음 또 누굽니까 중앙선거관리원의 지금 박찬진 사무총장이 와이로 미기도 숫자는 안 듣습니다 숫자는 쿨합니다 자유익도 없고 보수진부 이런 거 없습니다 기분도 없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짓을 뭡니까 서울시 전역에 다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본 것은 종로구하고 그 다음에 중구만 봤습니다 그 다음 오늘 본 것이 서초구입니다 여기 나오지 않으면 서초구에 얼추 20% 조작했네요 딱 그대로 나오네요 얼추 20% 조작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조작을 다 삼천리 방망고고를 다 한 겁니다 시장선거를 조작하고 구청장선거를 조작하고 군수구 여러분들 선거를 조작하고 도지사선거를 조작하고 부산시장선거 서울시장선거 대전시장선거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크게 나라를 그냥 아마 오늘 공병호TV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거의 전문가가 되셨을 것 같은데 이걸 다 정리정돈을 또 한번 해가지고 작업을 마무리해야겠죠 그러니 뭐 이런 걸 보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입 닦고 하면 그게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짐승으로 보이지 이런 걸 여러분도 보고도 입을 다무는 국힘당 국회의원들이 이 짓을 한 친구들이야 그거야 범죄자들이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이런 것을 보고 못해 정치하는 놈들이 가운데서 이걸 해결해가지고 국민들의 이 뭡니까 피 맺힌 호소나 이런 부분 이 위험한 일을 막아야겠다 이런 놈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나라가 어떻게 앞으로 정상으로 돌아가겠냐고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여러분 뭘 이야기합니까 4.7 보궐선거가 전부 다 조작이 됐다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하고 여러분 당일투표의 10%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오세훈이 여러분들 사전투표 10%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쉽게 하면 20% 조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10% 더하고 10% 빼앗고 전산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하는 겁니다 오늘 넘치게 하면 될 것 같아 엑드레저 씻을